승빈이는 또 늦겠다고 그러구요. 32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밑줄 꺼놨을 테니까. 빈칸 채우기 문제 계속 이어지구요. 31번 빈칸 채우기란 한 단어 넣기였구요. 32번은 뭐 두 단어 좀 되네요. 먼저 빈칸에 넣을 말들 선택지 5개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은지 미리 요약해서 써놓겠습니다. 트레이딩 스페이스의 뜻은? 뭔가 익스체인징 스페이스하고 비슷한 말이죠. 뭔가 give and take 하는 겁니다. 주고 받고.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뭔가 이익이 되도록 교환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걸 스페이스라 했습니다. 스페이스의 뜻은 뭐 우주란 뜻도 있고 공간이란 뜻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주를 교환하는 거나 공간을 교환하는 거나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getting funded의 뜻은? 그렇죠. 그 모금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필요한 자금을 충족시 충당하는 거. getting funded. 자금 충당이라고 써두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sharing reviews의 뜻은? 그쵸. 뭔가 후기를 공유하는 거죠. 후기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 후기 공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renting factory facilities. facility 뭐든가요? 설비니까. 공장 설비 임대라는 얘기겠죠. renting factory facilities. 공장에 필요한 설비 기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빌려 쓰는 거에 대한 얘기. increasing TV commercials. commercial 뜻은? 광고죠. 광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TV 광고를 증가시키는 거. TV에 광고를 더 많이 하는 거. increasing TV commercials. 그래서 facility나 commercial 같은 것들 이제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경제와 관련된 글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건데 commercial 같은 단어 특히. 어떻습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빈칸의 위치는 buy 어쩌구 저쩌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 보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한번 살짝 먼저 봐주는 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buy 어쩌구 저쩌구. buy 해놓고 지금 보면 전부 ing니까 뭐뭐 함으로써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buy trading, trading 함으로써, buy getting funded, 자금을 모음으로써, buy sharing reviews, 후기를 공유함으로써, 공장 설비를 빌림으로써, TV 광고를 늘림으로써. 그니까 이제 어떤 수단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어요. 수단. how에 대한 대단. 어떻게 하면. advertings find new outlets that reach. 그 다음에 리치를 보고 저는 망설임 없이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리치를 보고 망설임 없이 표시했습니다. 됐습니까? that reach their target audiences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be able to afford. 오케이. 뭐 전체적으로 이런 거 좋네요. 자 그러면 뭐뭐 함으로써 빼놓고 이제 광고하는 사람들이 뭐한다? 찾는다? 됐습니까? 뭘 찾는다? 새로운 outlet 하면은 뭔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분. 뭔가 수도꼭지 같은 거. 수도꼭지는 뭐 물론 영어로 탭인데요. 아 그래.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를 보고 power outlet이랍니다. power outlet. 됐습니까?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곳. 이것을 보고 outlet이라고. 뭔가 새로운 어떤 튀어나오는 거. 새롭게 튀어나오는 곳. 오케이. 그래서 밑줄 끈 이유는 이 단어 뜻은 새로운 뭐 여러가지 해석 방법이 있겠지만 새로운 돌파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새로운. 어쨌든 new가 붙었으니까 뭔가를 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돌파구인데 their reach their target audiences. 누구에게 도달하는 그들의 목표로 삼고 있는 청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audiences 보다 오히려 더 어울리는 단어는 see로 시작하는 뭐겠다? 그렇죠. 커스터머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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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울리죠. 됐습니까? 타겟 커스터머즈.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동화 광고를 운동화 광고를 뭐 미취학 아동들 다섯 살 세 살 뭐 이런 애들한테 뭐 나이키 운동화 광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타겟 커스터머즈. 타겟 어디언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언스는 어디언스는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be able to afford. 그 otherwise 해석 처리 잘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니까 otherwise가 좀 조용해 줄래? 오케이. 자 otherwise는 어떤 식으로 그전까지 여러분들 otherwise를 모르던 여러분들이 otherwise는 어떤 식으로 만나봤냐? 아 so if they if they if they 뭐 어 너 냈냐? 어 그래서 기존인가? people laugh loudly together 와 they don't they don't they don't they don't 클럽? 네 클럽 같은 소리야? 네 여기 있을 걸 저기 집어넣고 저기 있을 걸 여기 집어넣고 저기 있을 걸 여기 집어넣고 저기 있을 걸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네 하나 틀렸다 똥깨야 네 알겠습니다 똥깡아지야 여기에 데이 도 애드버타이저 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야 되구요 해설 들어야 되구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뭐 하지 못하는 자 어포드의 뜻은 뭐든가요 여유가 되다구요? 여기 사실은 이제 생략된 말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어포드 투 위치가 생략됐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They would not otherwise be able to afford to reach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객이라고 할게 고객은 고객인데 어떤 고객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여기에 otherwise가 들어있는 건 얘하고 둘이 어울리는 겁니다 뭐뭐 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데 돌파구는 돌파구인데 어떤 돌파구냐 목표 고객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고객들은 고객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도달할 여유가 없는 이라고 했는데 뭐 도달할 수 없는 정도로 해석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근데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도달하는 행위를 누가 하냐면 애드버타이저들이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광고 업자들이 도달한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광고가 전달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빈칸에 있는 문장 대충 분위기 좀 살펴보시고요 뭐 공간, 스페이스를 트레이딩 함으로써 뭐 돈을 모음으로써 쭉 하면서 보는 거고요 오케이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hough many small businesses have excellent websites 방금 읽었던 문장과 관련된 게 웹사이트 같은 거 They typically can't afford aggressive online campaigns 오케이 그래서 비즈니스에 밑줄 끈 이유는 이 글의 종류가 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상업 관련 글이라는 거 사업, 상업 이런 것들 경제 관련 일이라든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can't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although 하고 can't afford 하고 서로 잘 어울리는 거죠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여유가 안돼 여유가 없어서 못해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에 밑줄 끈 이유는 캠페인은 우리가 이제 이 글에서 같은 말이 뭐다라는 거 이 글에서 캠페인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Advertisement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캠페인의 뜻이 원래 이제 뭐 뭐 공익 캠페인 같은 거 뭐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런 것도 캠페인이지만 광고도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캠페인의 뜻이 광고란 뜻으로 쓰였다는 것도 캠페인의 사전적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올 텐데요 그중에 여기서는 광고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고 스몰이란 것도 이제 이것도 의미적으로 뭐 내용상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록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이 갖고 있다 스몰하고 엑셀런트는 서로 좀 반대되는 느낌이기도 하죠 스몰 비즈니스하고 엑셀런트 웹사이트는 반대되는 느낌이기도 하죠 비록 많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아주 훌륭한 웹사이트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 규모는 작아 근데 뭐 웹사이트는 멋지게 꾸며놓을 수 있겠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스몰 비즈니스 is typically can't afford 스몰 비즈니스는 usually하고 같은 말로 이제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동안 usually만 만났다면 이제 typically, generally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에 여유는 없다 그렇습니까? 첫 문장 내용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소규모 업체들이 웹사이트는 멋진 웹사이트 갖고 있긴 한데 근데 공격적 온라인 광고를 할 여유는 없다 일반적으로, typically하게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업계의 현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문장 One way to get the word out is through an advertising exchange In which advertisers place banners on each other's websites for free 해놓고 for example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for example 앞 문장을 잘 파악이 되었다면 굳이 for example 부분은 빡세게 안읽어도 돼 근데 for example 앞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때는 for example 뒷부분은 빡세게 읽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for example 앞부분이 파악이 됐다면 그러면 1,2,3,4,5 중에 답을 고를 수 있는 영역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 개 중에서 몇 개가 정답 후보로 떠오르죠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get the word out 밑줄 친 이유는? 밑줄 친 이유는 이거죠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dvertising 뭐 Advertising에 밑줄 친 이유는 이제 캠페인하고 연결시키려고 한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캠페인이라고 우리가 뭐 공익 공부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위에 바로 나오는 캠페인의 뜻을 광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게 여기에 있는 Advertising이라는 표현이 해당되는 거고요 캠페인과 Advertising 연결시켜 달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in which에 밑줄 친 이유는? 뭐다? 계속 저... 용법이기도 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시작 관계대명사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뭐 for free는 뜻은 뭐고 무료로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내용적으로 중요하겠죠 아까 전에 can't afford aggressive online campaigns 왜 can't afford aggressive online campaigns입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aggressive online campaigns를 하면 expensive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can't afford 한 거죠 자 그래서 get the word out의 뜻은 소문나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단어의 뜻은 뭐 get a 해놓고 out해서 a를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런 뜻인데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the word 말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말이 밖으로 나가게 한다는 얘기는 입소문 타게 만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입소문 타게 만들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advertising, business 이런 단어들 때문에 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광고 얘기하는데 말이 밖으로 나간다? 아 입소문 탄다 라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중요한 것들 다 처리했으니까 여기에 형용사제 용법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뭐를 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를 통한 것이다? 광고 교환을 통한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입소문 타게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법 one way to get word out is through 뭐뭐를 통해야죠 뭐를 통한 것이다? advertising, exchange exchange하고 비슷한 말 사이에 뭔가 주고받는게 exchange이죠 근데, exchange 비슷한 말이 뭐가 있겠다? Trade 트레이드가 있는거죠 Give&Take 인데요 Give&Take가 익스체인지의 영영풀이구요 비슷한 말은 TRADE 트레이드인거죠 그래서 광고 교환을 통해서 소문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광고 교환 속에서 뭐야 광고 이렇게 맞지? 아닌데? 아 이렇게구나 갑자기 왜 풀려 이게 오케이 그래서 광고 교환은 광고 교환인데 어떤 광고 교환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 교환을 통해서라고 했고 그 광고 교환 안에서 인위치인거 보니까 광고 교환 안에서 누가 뭐한다 광고업자들이 Place Banners 뭐해둔다? 배너를 배치해둔다 됐습니까? 오케이 배너하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그래픽이 있는 어떤 클릭할 수 있는 이런걸 보고 배너 원래 배너의 뜻은 현수막이란 뜻이었습니다 원래는 원래 배너의 단어의 뜻은 현수막인데 아까전에 요 앞에 웹사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에 있는 배너는 뭐냐면 뭐 배너가 이렇게 알죠? 그쵸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래픽이 있고 클릭하면 뭐 특별한 행사 같은거 한다든지 이럴때 배너를 옆에다가 걸어놓죠 그 배너 배치해준다 누구 어디에다가 서로서로의 웹사이트에다가 어떻게 공짜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공짜로 서로서로의 웹사이트에다가 배너를 배치해줄 수 있는 광고 교환을 통해서 통한 것이 뭐하는 것이다 소문을 나게 만들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부분에 여러가지 뭐 get the word out 내가 몰랐다 치자 뭔 소리인지 몰랐다 치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겠죠 for free까지가 이 문장이 방금 했던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고 이 문제 망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for free를 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니 참 for example를 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for example 살펴봅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예를 들어 줄게 for example a company selling beauty products could place its banner on a website that sells women's shoes and in turn the shoes company could put a banner on the beauty product site 오케이 그래서 for example 뭐 이미 다 얘기했고 왜 중요한지 됐습니까? 구원의 빗줄기가 될 수 있다 만약 for example 앞부분은 해석이 안 됐다면 됐습니까? 그러면 selling에 밑줄 친 이유는 뭐다 당연히 이렇게만 했으니까 문법적인 이유겠죠 동사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왜 selling이 선택되어야 되는지를 파악해두라는 얘기고 그 이유는 오케이 그래서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문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시작과 끝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밑에 바로 보면 that sells 가 보이는데 that sells 이거 뭐로 바꿔도 상관없다 selling으로 똑같이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이번엔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미용품이라고 하면 되는데 미용용품 beauty product 미용용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could put could place 둘 수 있다 그 미용용품 그 미용용품 회사의 배너를 됐습니까? its 배너를 미용용품을 광고하는 배너를 어디다가 on a site 사이트에다가 사이트는 사이트인데 어떤 사이트 여성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뭐 화장품 광고를 여성 뭐 여성용 구두 파는 홈페이지에다가 뭐 여기에 이런 거 있어요 하면서 자기 회사 거를 남의 회사 웹사이트에다 걸어둘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 한 겁니까? 웹사이트에다가 뭐 뭡니까? 아까 저 위에 나왔던 표현으로써는 뭐 exchange 라는 표현인거죠 advertising exchange and 인턴 그리고 뭐로써 그 보답으로써 그 대가로써 계속 트레이드나 인턴이라는 거에 주목한 이유는 얘가 트레이드나 exchange 같은 것들과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대가로써 give and take 로써 The shoes company could put a banner 그 신발 회사가 배너를 둘 수 있다 on the beauty product site 그 미용용품 파는 사이트 사이트에다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쯤이면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어야 돼 1 2 3 4 5 중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제 앞부분이야 그렇게 뒤까지 안갔어 앞부분인데 이 중간에 however가 나올 분위기가 전혀 없어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파악했던 여기에 파악했던 거 비슷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나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문장 자 little company charges the other they simply exchange ad space 계속 갑시다 advertising exchanges are gaining popularity especially among marketers who do not have much money and who don't have a large sales team okay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neither 밑줄 쳐 놓은 이유는 okay 그래서 neither하고 both하고 either하고 같이 했죠 그리고 그리고 company y 밑줄 치는 이유는 leader 뒤에 무슨 명사하고 단수 명사하고 그 다음에 charge 는 왜 이렇게 생겼냐 단수 취급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okay 그리고 부정주어라는 문법도 있고 부정주어는 해석하는 방법이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charge의 뜻은 뭐하다 요금을 여기 동사입니다 요금을 청구하다는 뜻으로 쓰였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leader company charges 했듯이 두 회사 모두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슈즈 컴퍼니도 슈즈 컴퍼니가 뭐한테 beauty product company한테 야 니네 회사 광고 우리한테 실었으니까 광고요네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돈으로 안받고 대신 뭐로 받는다 상대방의 add space를 받는거지 상대방의 add space를 나한테 주는걸로써 뭐 대신한다 돈 대신한다 그래서 for free가 가능하고 이런 행위를 보고 exchange trade 라고 한다 됐습니까 여기에 space라는 단어가 나와요 게다가 exchange add 대놓고 답이 보여요 exchange 같은 말이 뭐라 trad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데이는 뭐 슈즈 컴퍼니랑 beauty product company 그들은 단순히 그냥 just의 뜻입니다 they just exchange add space add ad 이거 뭐의 줄임말이다 ad advertisement 의 줄임말이야 adver advertise 페이스 광고란 뜻의 명사 단순히 광고의 공간 여기서 얘기한 스페이스는 배너를 걸 수 있는 스페이스를 얘기하는거죠 배너 스페이스를 뭐 할 뿐이다 교환할 뿐입니다 advertising exchanges are gaining in popularity 했었죠 gaining popularity 했었죠 여기 밑줄 친 이유는 일단 해석해 보니까 뭐다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인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이죠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인 됐습니까 그래서 요즘 추세를 얘기하는거죠 됐습니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업체들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서로서로 뭉쳐서 자신의 광고를 상대방에게 아 우리 광고 좀 해줘 우리 광고 좀 실어줘 대신 돈줄게가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광고공간을 니네꺼 할 수 있게 해줄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라고 했고요 광고의 교환이 그 다음에 특히 뭐 마케터들 사이에서 마케터는 마케터인데 do not have much money and who do not have a large sales team 그래서 뭐 돈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 아주 대규모의 판매 팀이라고 하겠죠 판매 부서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마케터들 사이에서 등기 인기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 트레이닝 스페이스 여기에 뭐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에드가 있으면 완전 이거랑 판박인거죠 바이 트레이닝 에드 스페이스 에드가 타이브 파인드 아웃렛 여기 아웃렛의 단어적인 뜻에만 매달리면 안 돼 뭔가 뭐 출구 도출 뭐 이런 뜻인데 결과물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결론 이런 뜻도 있고 결과물 이런 뜻도 있는데 뭔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구멍을 보고 아웃렛이라는데 그게 지금 돌파구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새로운 돌파구 뭐가 없어서 못했던 돈이 없어서 못했던 그렇습니까? 또는 인원이 모자라서 라지 세일즈 팀이 아니라서 못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웃렛 뭐 관계대명사 뭐 나와있고요 쭉 그랬습니다 자 otherwise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거고요 otherwise는 누구 때문에 왔다 얘를 만약 if they if they if they don't trade add space 대신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that 뒤에 if they don't trade add space they would not be able to afford to reach 그래서 만약 아니 otherwise otherwise 마치 이제 접속사로 따지면 UNLESS 같은 느낌인데 UNLESS는 접속사고 otherwise 는 부사입니다 UNLESS의 느낌이 나는 부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휘적으로 중요한 거 뭐 일단 캠페인이 우리가 뭐 어떤 공익적인 캠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애드버타이즈먼트 대신 캠페인이 쓰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폴드가 많이 보이는데 뭐 일단 어폴드는 누구처럼 이라고 묻는다면 어폴드는 만약에 뒤에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다면 어폴드 어폴드 런던 이런 식으로 어폴드 투두 뭐 뭐 할 여유가 없다 어폴드 투두는 여유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Get the word out 아까 얘기했고 뭐 그 외에 또 어그레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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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단어죠 어그레시브 어떤 공격적인 맞습니까? 아 으음 음 어 거 스타일 어펜시브 어펜시브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 어펜시브 O-F-F-E-N-S-I-V-E Offensive O-F-F-E-N-S-I-V-E Offensive 비슷한 말로써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시는게 좋겠네요 복종어 반대말은 Submissive입니다 Submissive S-U-V-E-N-S-S-I-V-E Submissive S-U-V-E-N-I-S-S-I-V-E 됐습니까? 시키는대로 잘하는 Submissive 공격적인 Aggressive 자 요거는 이제 만약에 문법문제로 나온다면 인 빼고 위치만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인 위치나 웨어가 와야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선행사가 뭔데? On Advertising Exchange인데 두 문장 분리했을 때 Advertisers place banners on each other's website for free In the advertising exchange 아, through the exchange 뭐 이런식으로 어쨌든 전체 선행사가 붙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 위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뭐 분사의 명사수식을 관계대명사로 똑같이 여기도 셀링 써도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얘는 관계사가 주격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 좀 주시해 줄라 그러니까 단수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 리더 뒤에 단수명사하고 그 다음에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 두 회사 그리고 해석도 두 회사 모두 요금 청구하지 않는다 부정주거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33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고 빈칸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뭐 여기 이런 게 있네요 일단 whatever technique is used, the students must know 자, the students must know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뭐, it is important that이죠 이 사람, 이 글 쓴 사람이 이 빈칸에 들어와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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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 됐습니까? but the concern must be genuine the sense can't be fool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일단 이거 선택지 부터 보자 그대로 care about them care about 뭐하다 염려해 주는 거죠 염려해 주는 거죠 됐습니까? 돌보다는 뭐였더라 careful, take care of 이런 것들이었죠 look after look after 그 다음에 evaluate their performance 그 다음에 evaluate their performance 의 뜻은 여기 앞에 student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performance 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성적 정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성취도 이런 뜻이 있으면 성취도 성취도를 평가하다 됐습니까? evaluate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평가하다 됐습니까? 학생 여기에 그들어 있는 뭐 학생들이 가능성이 높겠죠 얼핏 받는 걸로 봐서는 그 다음에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부모님과 소통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쭉 봤으니까 이제 요 문장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whatever technique is used whatever 밑줄 큰 이유는 OK 그러면 예를 보고 문법적으로 문법적인 이유로 표시해 놨을 거고 문법적 이름은 뭐고 복합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복합관계대명사는 뭐 짰는데 복합관계대명사는 뭐 짰는데 이거일수도 있고 이거일수도 있죠 이게 뭐고 저게 뭔데 양보의 부사절일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관계대명사절일수도 있죠. 양보의 부사절입니까? 그냥 관계대명사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죠. 양보의 부사절이란 얘기는 그럼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Whatever technique is used를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겁니까 방금 No matter what technique is used로 해석해도 되고, 바꿔서 표현해도 되고, 뜻은 뭐다?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든지 간에 no matter 상관없이.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든지 상관없이. 근데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든지 상관없이 라는 얘기니까 앞에 뭐 A라는 테크닉, B라는 테크닉, C라는 테크닉 이런게 나왔을 수가 있겠죠. 내용상.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근데 여기에 테크닉은 뒤에 뭐 스튜던트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뭐에 있어서의 테크닉이겠어? 교육에 있어서의 테크닉이겠죠. 그러니까 교육적인 어떤 교육론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잘 교육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1번 방법도 있고 2번 방법도 있고 이럽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whatever technique is used에서 어느 방법이 사용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명심해야만 안 돼요. 그렇습니까? 뭐를 명심해야 되냐? 이거 대해서 뭐 건반 되니까. 네가 뭐 돌봐준다. 약속을 지킨다. 그들과는 다르다. 그들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부모님과 소통한다. 됐습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얘는 벌써 답을 많이 좁힐 수가 있는 말이 but 뒤에 나오고 있어. but 자 이거 갑자기 다른 말 하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뒤집는 거라 했어. 바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됐습니까? but the concern must be genuine.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그 염려가 어때야만 한다? 진정 어려야만 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나 진짜라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한 염려는 진짜라야 돼. 그러면 뭐 이거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러고 지나가 버리면 시간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돼.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더스젠트 can't be fooled. 뭐 이거 조동사 있는 수동태죠. 풀이. 동사로서 쓰는 뭐하다? 바보.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동사로서의 뜻은 바보로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바보 취급하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조동사 있는 수동태니까 학생들은 뭐 될 수 없다? 바보 취급되어 질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학생들이 속지는 않는다. 야 그 염려는 진정으로 해야 돼. must be genuine이라야 돼. the students can't be fooled 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1, 2, 3, 4, 5 보고 그 다음에 빈칸이 들어갈 문장에 냄새 좀 맡아봤습니다. 킁킁킁 했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첫 문장 전체에다 밑줄 꺼놨네요. motivation may come from several sources.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동기부여가 여러가지 근원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학생들의 학습 여기야 우리가 students 이런 말 봤으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게 만들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 뜻입니다. 동기부여라고 했으니까. 동기부여가 여러가지 원천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애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항습하게 만드는 거 그게 동기가 부여된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뭐 좀 잘 안 쓰던 표시를 하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났냐? 시작했는데 끝이 없나? 설마 으안 보이네 뭐 여기서 뭐가 시작했다 그러네 In may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the daily 데일리 greeting Ivy am i unst BILL d un divided attention when i listened 저. destro a pen on the shoulder,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an acceptance, a second smile, or simply I love you when it is most needed. It may simply be asking how things are at home for one student 부터는 조금 느낌은 다르긴 하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쭉 해서 이 사람이, 글 쓴 사람이 직업이 뭐다라는 게 또 보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자신의 경험담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세대한 얘기를 해보면 one of the sources겠죠, one of the sources 됐습니까? 뭐가 나오는 source? motivation이 나오는 source 됐습니까? 그래서 동기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란 말이죠 one way, one way to motivate 대신에 이수 왔습니다 one way to, one source to motivate 동기 부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뭐일 수 있다? respect일 수 있다 내가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모든 학생들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the daily greeting I give at my classroom door 내가 교실 앞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어떤 매일매일 하는 인사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spect, greeting 요런 것들의 공통점을 뽑아가야 된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undivided attention 뭐 하지 않은 뭐 이게 되지, 잘리지 않은 관심이래 잘리지 않은 관심 그러니까 오롯한 관심 뭐 이런 뜻인거죠, 오롯한 관심 됐습니까? 내가 어떤 학생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학생이 하는 말을 오롯이 잘 들어주는 거 이런 것도 motivation의 소스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 path on the shoulder 이걸 또 뭐 pet로 생각하진 않겠지 이런 어처구려는 실수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어깨 툭툭 쳐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이시나 whether a or b, a or not 그래서 그 뭐 어떤 과제겠죠, 과제, 학생이니까 과제가 잘 됐든 잘 되지 않았든 간에 상관없이 과제가 the job was done well or not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깨를 한번 톡톡 쳐주는 거 이게 또 motivation의 소스가 될 수 있고 됐습니까? 계속해서 계속 나와 또는 or 이제 드디어 or 마지막 나왔다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하는 거야 모티베이션의 소스가 이런 걸 수도 있고 이런 건 뭐일 수도 있고 리스펙트일 수도 있고 그리팅일 수도 있고 어텐션일 수도 있고 패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unauffecting smile일 수도 있고 됐습니까? 받아들이는 미소 됐습니까? 수공의 미소 음 그래 그렇지 맞아 맞아 or simply I love you 또는 그냥 아 나는 선생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한단다 when saying I love you is most needed 이런 말이 어떨 때 가장 필요할 때 이런 말이 가장 필요할 때 그냥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뭐일 수 있다? 동기부여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소스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음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이제 one student for one student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도 예를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또 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의 첫 문장에 첫 문장에 무슨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several sources 아까 전에 저 밑에 우리가 미리 봤던 부분 중에 whatever technique is used 라는 표현이 보이죠 그쵸? 그 뜻이 뭐였고 어느 기술이 사용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라는 말을 했잖아 그쵸?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기술은 뭐하기 위한 테크닉 인거야? 테크닉 동기부여하기 위한 동기부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사용됐든지 그러니까 뭐 리스펙트를 해줬던 뭐 언디바이디드 언디바이디드 어텐션을 해줬던 패스를 해줬던 어색틴 스마일링 해줬던 그렇습니까 어느 방법을 사용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하고 들고 있습니다 For one student considering dropping out of school It was a note from me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s saying that he made my day when I saw him in school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ng한 이유는 분사구문 아니고 분사의 명사수식 됐습니까 시작했으면 끝은 뭐 여기에서 뭐 끝이 쉽게 파악되네요 심표 때문에 그 다음에 drop 여기 밑줄 친 이유는 이것도 분사의 명사수식 그럼요 얘가 enjoy 같단 얘기죠 분사구문 아니구요 consider의 성격이 enjoy 같으니까 목적으로 써 여기에 to drop out of school 못 온다 라는 방법이구요 동명사가 consider의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이 dropping은 그 다음에 it은 왜 했죠 it은 더 소스를 잡아왔습니다 더 소스 오브 모티베이션 또는 더 소스 투 모티베이트 됐습니까 그래서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구요 그 말은 그 말은 뭐냐 동기 부여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wasn't not 이렇게 가는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requent는 단어적으로 중요합니다 frequent의 뜻이 뭐다 잦은 빈번한 됐습니까 그래서 frequently의 뜻은 그럼 뭐겠다 그러니까 frequently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오픈이죠 오픈이죠 됐습니까 frequently 빈도 부사가 됩니다 오픈하고 같은 뜻에 지금은 ly에 안 붙은 형용사니까 그 다음에 saying에 ing 밑줄 꺼낸 이유는 문법적일 거구요 그러면 ing 붙이는 여러 문법 중에서 뭐 명사 수식 그렇죠 근데 얘가 수식하는 걸 잘 찾아야 됩니다 얘가 수식하는 명사는 바로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식으로 여기에 from me after one of his frequent absences 노트를 꾸며두는 전치사 구가 명사 수식 형용사 역할하고 있고 얘는 분사가 명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de my day 같은 경우에 밑줄 큰 이유 친 이유는 뭐다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해석할지 헷갈리지 말라구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용적으로 뭐란 뜻이냐 he he까지 합쳐서 he made my day의 뜻은 he made me happy 이 뜻이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he made my day의 뜻이 he made me happy의 뜻이다 됐습니까 나의 하루를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 아니구요 됐습니까 he made me happy의 뜻을 갖고 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그것은 쪽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간순하게 말 이거 전부 만약에 이 학생이 남학생이었으면 이 문장 간단하게 파악해 보면 for him it was a note 이 수준이야 문장의 구조의 수준 그에게는 그래서 뭐 동기부여하는 어떤 원동력이 뭐였다 쪽지였다 이러고 있어 그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인지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뭔가 긍정적인 걸 컨시더링 하고 있어 부정적인 걸 컨시더링 하고 있어 drop out 뭐하다 drop out of 중퇴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이 고민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는 이러고 있습니다 고민은 고민인데 뭐하는 것을 학교 중퇴하는 것을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 인 한 학생에게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분사 얘는 컨시더는 enjoy처럼 consider doing 한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얘는 그 동기부여의 소스가 뭐였다 쪽지였다 뭐 나한테 받은 내가 써준 쪽지란 말이죠 언제 오케이 그의 잦은 결석들 중 한 번이 끝난 이후니까 결석 막 그러니까 결석 후회라 그랬죠 결석 후회가 학교 왔을 때인거죠 됐습니까 결석 막 여러 번 하다가 잦은 결석들 중 하나 이후에 나한테 받은 쪽지를 했으니까 사흘이 몰다 하고 결석하다가 학교 왔을 때 내가 써준 쪽지였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라고 쓰여있는 쪽지인거죠 라고 쓰여있는 뭐라고 쓰여있는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 내가 글을 학교에서 봤을 때 너 학교에서 봤을 때 아 정말 기분 좋았어 라고 쓴 쪽지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중간에 중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한테 줬는데 그것이 뭐의 소스가 됐다 모티베이션 해주는 소스가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학생들을 리스펙트 해주고 그쵸 학생들 리스펙트 해주고 뭐 언디바이디드 어텐션을 주고 숄더를 펫펫펫 해주고 액셉팅 스마일을 해주고 학생한테 이런 노트를 써주고 하는게 전부 학생들을 뭐하는 행위인거야 care about 하는 행위인거죠 답은 거의 1번인거죠 그쵸 약속 지키라는 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르다 뭐 성적평가를 한다 부모님한테 전화해갖고 얘 오늘도 결석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연락하는거 이런거 얘기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건 크게 어렵진 않았죠 됐습니까 아 아까 시작한거 이제 끝나네 여기서 됐습니까 he came to me with the nod with tears in his eyes and thanked me he will graduate this year 그래서 저기 앞에서 요 표시했고 여기서 끝났는데 이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로 요런 식으로 묶어놓은 이 방법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뭐다 글쓴 사람의 경험 됐습니까 됐습니까 글쓴 사람이 실제로 했던 것들을 쭉 나열해 놨어 엄청 긴건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도 그 부분 요걸로 묶은 부분 얘기한건 내가 이렇게도 모티베이트 해봤고요 저렇게도 해봤고요 요렇게도 해봤는데 한번은 중퇴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내가 어 너 오늘 학교에서 널 봐서 내가 너무 정말 행복했단다 라고 쓴 쪽지를 받았는데 그게 뭐 통했고 노티베이트 했고 나한테 자 뭐 이 부분 이제 해석하면 그는 뭐 나한테 왔죠 쪽지 가지고서 요 부분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눈물을 흘린 채로 이 말이죠 됐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거죠 그러니까 뭐 while he was crying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거죠 됐습니까 엔드 나한테 감사했고요 그는 올해 뭐 할 것이다 졸업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graduate의 반대말은 물론 입학도 있겠지만 dropout도 있는거죠 됐습니까 올해 졸업하게 될거다 그래서 whatever technique is used 어떤 기술 뭐 펫펫펫 해주던건지 쪽지를 노트를 써준건지 accepting smile 해준건지 하여튼 앞에 저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거에 쭉 나왔다 해서 그 나열된 수많은 테크닉 중에 어느 방법을 쓰는지 간에 학생들이 명심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뭐하고 있다 케어해주고 있다 염려해주고 신경써주고 돌봐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간다 but 더 컨싼 그러한 염려는 must be genuine 뭐라 해야한다 진심이 어려워야 된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학생들은 뭐하지 않는다 바보 지급당하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속을 수가 없어 알았습니까 오케이 마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찾기 이어지고요 빈칸 선택지의 길이는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이게 지금 빈칸 생긴 걸 보면 as they say 라는 말이 보이고 나서 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1 2 3 4 5 살펴본 다음에 뭐 한 어느 정도 뭐 한 요 정도 요 정도는 요렇게 살펴봐 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variety of the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해석하면 뭐겠다 음 스파이스의 단어의 뜻은 양념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 해석하면 뭐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다양성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표현이고요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그렇습니까 다양성이 중요해 그러니까 variety is very important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다양성 그 다음 그 다음 2번 fantasy is the middle of reality 해석하면 뭐겠고 음 판타지는 현실의 거울이다 그럼 이제 또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뭔가 우리가 공상하는 거겠죠 여기서 판타지가 그냥 판타지라고 하긴 하는데 뭐 판타지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공상 같은 뜻입니다 공상 공상은 현실의 거울이라는 얘기는 뭔가 상상하고 뭔가 이 세상이 리얼이 아닌 것들이죠 리얼이 아닌 거 리얼이 아닌 것들은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다 리얼을 기반으로 하는 거다 됐습니까 공상은 현실의 방영 공상은 현실의 방영 이제 뭐 미러 대신에 리플렉션 이런 단어로 대치될 수도 있어요 리플렉션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ilure teaches more than success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성공보다 성공이 아니 참 미안 실패가 더 실패에서 더 많은 것 배움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ziness is the mother of invention 단어 해석하면 뭐고 게으름이 뭐의 뭐다 발명의 어머니다 됐습니까 게으름이 발명의 어머니라고 리모콘 같은 거 발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리모콘 없으면 이럴일이 가갖고 막 뒤쪽에 가갖고 편안하게 보다가 딴 데 봐야 돼 앞에 가갖고 또 눌러야 돼 이런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캠핑장에 누가 있는지 몰라 그러면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ip 카메라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걸 꼭 게으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됐습니까 뭔가 이제 뭐 편해지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게으름이 뭐 그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게으름이 발명의 발명의 뭐 뭐가 된다 어떤 동기가 된다 모티베이션 뭐더가 모티베이션이라고 비슷한 뜻으로 쓸 수도 있겠죠 laziness is the motivation of invention 그 다음에 conflict strengthens the relationship 해석하면 뭐겠다 그렇죠 갈등이 관계를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뭔가 뭐 그 뭐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들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 됐습니까 아 아 아 아 갈등이 관계를 더 비온 뒤에 뭐 우리말 속담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그 속담이죠 자 그러면 나는 왠지 요렇게만 읽어도 답을 쓸 수 있을 것만 같아 요것만 봐도 내가 지금 아까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자 이렇게 기대를 갖고 와봅시다 근데 3점짜리니까 호락 호락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바이 포싱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you are awakening yourself on a spiritual level and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that will benefit you in a long run 이것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 친 이유는 오케이 요거하고 같은 말이 뭐지 동의어가 뭐지 디프란트에 동의어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various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밑줄 꺼놓은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wakening yourself에 밑줄 친 이유는 일단 뭐 awaken yourself의 뜻은 너 자신을 일깨우는 거죠 너 자신을 일깨우는 거죠 그쵸 잠들어 있는 너를 자신을 깨운다는 얘기는 뭔가 이거 그럼 awakening yourself는 뭔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쵸 뭔가 it is good의 느낌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it is good의 느낌을 you are awakening yourself 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do something different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by doing 왔어 됐습니까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자 그래서 뭐합니까 근데 you are self니까 남이 시킨 거야 자기 주도적인 거야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you are self 가 있기 때문에 you 가 아니고 by forcing you to do something different 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해 보면 뭐하고 강제함으로써 네 자신에게 뭐 force a to do 얘기한 적 있죠 사역동사 같은 해석된다고요 그래서 네 자신에게 뭔가 다른 것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너는 네 자신을 깨우고 있는 중이라 했어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늘 하던 게 아니고 다른 걸 하도록 하는 게 좋단 얘기야 안 좋단 얘기야 좋단 얘기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you are awakening yourself 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근데 you are awakening yourself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awakening yourself 하는지 뒤에다 붙여놔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신적인 수준까지 정신적 수준까지 정신적 수준까지 라는 말은 뭐가 사람의 근본적으로 바뀌는 수준 이런 걸 spiritual level 라고 표시한 겁니다 됐습니까 마음의 근본부터 바뀌는 수준까지 됐습니까 and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그리고 and 접속서 붙였어 됐습니까 그리고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that will benefit you in the long run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밑줄 친 you는 여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and가 보이죠 요 바로 위에 but이 아니었습니다 but이 아니고 and니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something that will benefit you 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하면 너는 시키고 있는 중인데 너 자신한테 뭐를 니한테 이익이 내는 뭔가를 하도록 시키는 중이다 인도롱론의 뜻은 뭐고 장기적으로 이 말이지 그럼 장기적으로 좋은 거면 진짜 좋은 거야 가짜 좋은 거야 원발에 오줌 싼 거야 아니야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1번일 것 같아 그게 답이 왠지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5번도 약간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고요 3번도 여지가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3번의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something different를 내가 늘 하던 대로 안 하고 다르게 하면 내가 하던 대로 했으면 뭐 했을 텐데 석세스 했을 텐데 뭔가 다른 식으로 하면 페일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여지가 약간은 열려 있구나 됐습니까 2번은 왠지 좀 아닌 것 같아 2번은 냄새가 너무 안 나 4번도 냄새가 너무 안 나는 것 같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올라와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say you normally go to a park to walk or walk out ok say 에 비추신 이유는 ok 아닙니다 그럴까봐 ok 자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네가 보통 어 공원으로 산책하고 가라 또는 운동하러 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ay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 뜻이야 이렇다고 한번 치고 나서 얘기를 시작해보자 이렇다 치고 한번 얘기를 진행해보자 이런 뜻으로 say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써요 이렇다라고 한번 말해보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다라고 한번 해보자 뭐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보통은 뭐 뭔가 산책하거나 또 운동하기 위해서 공원에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번 쳐봅시다 됐습니까 maybe today 자 뭐 여기에 일단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노멀리가 하나 보이는 노멀리 그렇죠 노멀리 노멀리하게 뭐 하는 것은 네가 가진 뭐에 대한 얘기인 거야 habit인 거죠 됐습니까 뭔가 habit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랬어 됐습니까 maybe maybe today you should choose a different park why 자 당연히 골라야만 되는 거 아니니 이렇다 아마 너는 오늘은 골라야만 돼 뭐를 골라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다른 공원을 골라야 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는 갖고 있는데 매일매일 뭐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버릇은 습관은 가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은 어딜 가야 되겠다 같은 공원이 아니고 다른 공원을 골라야만 되겠다 당연히 딴 공원 가봐야 돼 그렇습니까 냄새가 점점점점 1 2 3 4 5 중에 어느 쪽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왜 왜냐고 그렇습니까 왜 다른 공원을 골라야되냐고 well 글쎄 who knows 누가 알겠어 maybe it's because you need the connection to the different energy in the other par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connection to the different energy에 밑줄 친 이유는 해석하면 뭔데 다른 어떤 에너지로부터 다른 에너지로의 연관성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다른 에너지로의 연결 그러니까 늘 받던 어떤 기운이 아니고 다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뭐 있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글 쓴 사람이 뭐 기라든지 뭐 이런 걸 뭐 풍수지리 이런 걸 믿는 사람인지 뭔 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different라는 단어가 또 나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해석하면 뭐 간단하죠 누가 알겠어 아마 그것은 니가 오늘은 다른 공원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 다음 계속해서 Maybe you will run into people there that you've never met before run into people run into people that you've never met before 해석하면 뭡니까 일단 run into people의 뜻은 사람들이 빨리 뛰어다닙니까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해석이 또 안되네요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치다 이 뜻입니다 run into people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치다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나게 되다 뭐 사람들에게 막 뛰어가는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마 너는 뭐 할 수도 있을 거다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데어는 뭐 인디어더파크 대신 왔습니다 거기에서 공원해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네가 전에는 만나본 적이 없었던 뭐 현재완료시제 경험적 욕구이고 관계사절이죠 네가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뭐 노멀한 일이 생기는 거야 뭔가 좀 다 디퍼런트하고 언유절하고 좀 스페셜한 일이 생기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same park를 choose 하지 않고 different park를 choose 하게 됐을 때 뭐 다른 connection, different energy를 받을 수도 있고 different people를 만날 수도 있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ould make a new best friend simply by visiting a different park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 번 바로 앞 문장 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 단순히 뭐 함으로써 다른 공원을 방문함으로써 됐습니까 오케이 You never know what great things will happen to you until you step outside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이쪽 친 이유는 그렇죠 내용상 그렇고 이쯤 되면 이제 답을 고를 만도 하겠죠 일단 뭐 왓에 대해서 여긴 왓에 대한 문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렇죠 You never know where 붙어있으니까 넌 절대 모른다 무슨 멋진 일들이 생길 것인지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그렇죠 Until you step outside the zone 네가 뭐 할 때까지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는 그렇죠 어디 밖으로 됐습니까 네가 편안함을 느끼는 어떤 영역을 영역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길 너에게 네가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zone이란 얘기는 comfortable zone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frequently하게 내가 비집하는 곳이겠어요 아니겠어요 frequently하게 비집하는 장소겠죠 됐습니까 그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니까 different park를 choose 하게 된 대제까지는 이란 말이에요 Until you choose different park 대신에 요렇게 표현을 씁니다 관계부사라는 문법이라든지 의문사 뭐 이런 문법적인 것도 간단하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will 써놨는데 틀렸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Until you will step outside the zone where you feel comfortable 알죠 도루작머리 없는 문장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접속사 until은 시간에 부서질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비계시를 대신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은 왜 했을까 왜 했는지 까먹었다 할 때는 신나서 막 아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해야지 까먹었어 나중에 생각나겠지 봅시다 If you are staying in your comfort zone and you are not pushing yourself past the same old energy then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on your path 만약 네가 너의 comfort zone에만 머무르고 있고 그리고 네가 뭐하고 있지 않다면 you are not forcing yourself 같은 느낌 push 뭐하다 밀다 force 강제로 시키다 강제로 시키는 거 나 등 떠밀려서 이거 했어 라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야 시킴을 당했단 말이야 당했단 말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너는 네 자신을 뭐 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를 뭐를 지나가기를 똑같은 옛날 어떤 에너지 여기서 뭐 똑같은 옛날 에너지는 같은 장소에서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가지 일들을 지나가도록 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맨날 똑같은 짓만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then 그러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란 얘기는 맨날 하던 대로만 하면 이 뜻이죠 됐습니까 맨날 하던 대로만 하면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자 move forward 는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야 좋은 거죠 근데 you are not going to move forward 니까 너는 앞으로 너는 앞으로 이동하고 있는 인중이 아닐 것이다 뭐 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너는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을 거야 됐습니까 on your path on your path in your life 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네요 됐습니까 뭐 뜻은 너의 경로에서 라는 뜻인데 니가 살아가면서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아까 봤던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뭐 함으로써 니 자발적 니 자신에게 시킴으로써 자발적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하도록 만들므로써 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죠 by forcing yourself to do something different you are awakening yourself 너는 니 자신을 깨우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는 뭔가 너에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까지 on a spiritual level 정신 수준까지 마음가짐에서부터 이런 뜻이죠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on a spiritual level 자 on a spiritual level 대신 내가 쓸만한 거 추천하는 건 fundamentally가 가능하겠다 이거 이거 괜찮네 이거 fundamentally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란 뜻이 있죠 근본적으로 fundamentally You are awakening yourself fundamentally 그리고 You are forcing yourself to do 니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니가 니 자신에게 하도록 시키는 중이라고 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다 Something that will benefit you 너에게 이득이 되는 뭔가를 as they say variety is the spice of life 자 답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틀 오케이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빈칸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자 2000년도 3월달 빈칸 문제를 잠깐 평가해보면 그렇게까지 단속은 없진 않았네요 그렇습니까 자 이제 글 순서입니다 뭔가 어떤 유형이 조금 쉬우면 어떤 유형이 조금 어렵게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글 순서 일단 첫 문장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A냐 B냐 C냐 찾는 건데요 아 밑줄이 많네 ideas about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vary among cultures 전체적으로 밑줄 꺼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해석 한번 해볼까요 음 이 문장 예 전문장 거기에 문법적인 거 어휘적인 거 이런 것들 또 내용적인 거 세 가지 측면에서 다 중요한 문장이네요 음 계속해달라니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문장에 추가한다는 문장은 They vary among cultures They vary among cultures They vary among cultures Ideas vary among cultures 그래서 해석은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 뭐 사이에서 문화권 사이에서 다양하다 생각이 다양하대 생각이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한국 문화냐 저양 문화냐 동양 문화냐 북유럽 문화냐 동남아시아 문화냐 에 따라서 뭐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대 뭐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공개 공개가 적절한지 얼마나 많이 까놓을지 됐습니까 얼마나 다시 이렇게 노출시킬지가 어느 정도 노출시키는게 How much disclosure가 appropriate 한거지 right 한거지 proper 한거지 etiquette 한거지 적절한 etiquette 됐습니까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 문화에 따라서 여기 disclosure의 뜻은 뭐 공개인데요 근데 문화 공개 아이디어가 달라 다양해 뭐야 사생활을 얼마나 이발인거죠 사생활 그렇죠 이제 이런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풀다 풀다 보면 이거 문화에 따라서 사생활에 대한 어떤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다른가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 라는 감이 올 수도 있어요 아직은 없겠지만 됐습니까 문화 됐습니까 culture 그러니까 culture 뭐 business commercial 이런 다 어떤 단어 어떤 핵심 키워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과학적 글인지 논문인지 아니면 뭐 경제에 관련된 건지 심리학 관련 글인지 이런 어느 정도 키를 잡는 것도 모르는 단어를 만나서 유추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 인류학에 대한 얘기구나 그렇습니까 첫 문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a는 시작부터 on the other hand니까 그냥 뒤로 넘기세요 그렇습니까 on the other hand의 뜻이 뭐길래 반면에니까 지금 어떤 문화 어떤 뭐 certain cultures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on the other hand니까 어떤 게다가 on the other hand 다음에 Japanese가 보이고 있습니다 동양인거 동양 그렇습니까 앞에 서양 얘기를 하고 나서 on the other hand 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b는 those born in the United States tend to be high disclosures even showing off willingness to disclosure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o strangers 일단 여기까지 읽어놓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읽어놓고요 그럼 c 보겠습니다 they do however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c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데이에 밑줄 친 이유죠 도대체 여기에 자 만약에 이 첫 문장 다음에 이 다음에 만약에 c가 답이 될라 그러면 c가 올라 그러면 데이는 어쩔 수 없이 뭐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냐 하면 ideas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ideas 말고 데이가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잖아 아 cultures도 있긴 하구나 그러니까 ideas 아니면 cultures 밖에 안 되는데 근데 보니까 하워버가 일단 있고요 근데 they 그러면 없다 치고 they do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석하면 데이가 서로에 대한 엄청난 케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데이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없고 culture도 될 수도 없고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만이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어떻게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엄청 고맙게도 비가 됐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선택지 중에서 비가 바로 이어지는 거 골라보면 되겠죠 몇 개가 있나요 그럼 가능성이 있는 답이 두 개 있습니까 예 그럼 이제 마음 놓고 이 정도 되면 마음 놓고 비의를 좀 파악하면 되겠어요 자 those people those people those people who were born who are who are who are born in the United States tend to be high disclosures even showing a willingness to disclosures information about it 아까 읽었던 거니까 일단 여기에 미축군 이유는 일단 tend to be high disclosures 의 뜻은 네 tend to do 하면 무슨 뜻이다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엄청 까발리는 경향이 있다 tend to be high disclosures 됐습니까 다 털어놔 됐습니까 내놓는단 말이야 엄청 까발리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여기서 시작했고요 여기서 끝났고요 they tend to be high disclosures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tend to be high disclosures 그러니까 높은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엄청 까발리 개방적이다 자 미국 애들 개방적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번 쇼잉 심지어 분사구문 때문에 ing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ingness to disclosure disclose 의 뜻은 미축군의 이유는 미축군의 이유는 계속하면 뭐겠고 개방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성 정도로 할게요 까발리려고 하는 적극성 됐습니까 심지어 뭐 하면서 적극성 의지를 보여주면서 됐습니까 뭐 하려고 하는 to disclosure information 정보를 까발리려고 막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면서 뭐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누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타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막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적극성 willingness의 뜻은 의지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tendency 하고 같은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국은 뭐 전체적으로 뭐 서양 애들 엄청 까발리려고 해 자기에 대해서 정보를 다 뭐 나 어제 뭐 어떤 남자 만났는데 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오늘 뭐 데이트 신청할까 해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한다 This may explain why Americans seem particularly easy to meet and are good at cocktail party conversation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점이 디스가 얘기한 건 미국 애들이 개방을 개방적이라는 거고 됐습니까 이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왜 미국인들이 모인 듯 보인다 특히 만나기 쉬워 보이는지 그리고 또 어 왜 Why Americans 가 생각했습니다 Why Americans are good at 왜 미국인들이 칵테일 파티 대화를 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줄 수 있다 뭐 칵테일 파티 대화 하려고 그러면 처음 만나는 사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뭐 서빙하는 사람들 접시 들고 다니면 거기에 칵테일 같은 거 뭐 서로 서로 왔다 갔다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대화를 왜 잘하는지 왜 또 처음 만난 사람과 쉽게 easy to meet 한지 설명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갈 기론은 B 다음 A냐 B 다음 C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C를 한번 조금만 더 A를 먼저 볼까 A를 먼저 우리가 운 좋게도 C를 먼저 볼 수도 있고요 아 운 좋게도 일까 아닐까 잠깐만 C를 훌쳐볼까 운 나쁘게 C를 먼저 볼 수도 있고 운 좋게 A를 먼저 볼 수도 있겠네요 운 나쁘게 C를 먼저 봤다 치자 됐습니까 자 하우에버가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는 데이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B 다음 C라고 가정한다면 데이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쵸 어메이컨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니까 그럼 어메이컨스라고 가정하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두는 왜 비추셨겠다 아니죠 동사 강조죠 대동사 아니고요 데이 두 샤오 걔들은 진짜로 보여준다죠 하우에버 데이 두 샤오 그러나 그들이 진짜로 보여준다 그레이프 프리티 어들 뭐에 대한 무엇을 서로에 대한 엄청난 케어를 됐습니까 관심과 염려 돌봐주는 거 됐습니까 since they view harmony as essential to relationship improvement since에 밑줄 친 이유는 비코즈라서 그 다음에 view에 밑줄 친 이유는 여기에 수거 view asb죠 view asb a를 b로 여기다 regard asb regard asb c asb c asb a를 b로 여기다 a를 뭐뭐로서 바라보다 이런 뜻이니까 a를 b로 여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자 Americans 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를 조화를 조화롭게 있는 거 서로서로 조화롭게 있는 거 essential to relationship implement 뭐의 뭐로 관계 개선의 핵심으로 보기 조화를 이루어야지 관계 개선의 핵심이 관계가 잘 길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독서량이 있는 사람은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지식이라 하죠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 데이가 Americans 가 아니고 Japanese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Americans 가 아니고 근데 독서량이 없어도 맞춰야죠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 왜 Japanese 가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엄청 염려해 주는데 왜 조화가 관계 개선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 그쵸 조화롭게 하려고 이제 뭐 일본 사람들 뭐 뭐 뭔가 부탁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미안해하고 공손하게 부탁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어떤 영역을 침범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전부 다 뭘 이루기 위해서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됐습니까 뭐 보면 뭐 일본 사람들이 뱃사람 뱃사람이었던 적이 많죠 조성들이 배에서 서로 이제 물에 안 빠져 죽고 폭풍이 치던 뭐가 뭔 일이라도 안 빠져 죽고 잘 하려면 뭐를 잘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모니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Japanese Americans 라고 착각한다 치자 미국인들이 이 문장이 제대로 해석되면 이제 여기에 A를 지우고 J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y는 계속해서 Americans인지 Japanese인지 그것때문에 밑을 친 거고요 그 다음에 Prevent those They view as outsiders from getting information 부분에 밑을 친 이유는 일단 이 문장 간단하게 문장의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뭐다? Prevent a from doing이죠. 그렇죠? 이 문장의 핵심적인 해석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선 이게 Prevent a from doing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A 자리에 꽤나 긴게 보이는데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Information 뒤에 있는 They는 계속해서 Americans인지 Japanese인지 그 다음에 Unfavorable 밀어주신 이유는 어휘적인 부분 때문입니다. Unfavorable 그래서 뜻은 단어의 뜻은 선호되지 않는 이죠 그쵸 그럼 선호되지 않는 이란 뜻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노력한답니다 They work hard 뭐하기 위하여 To prevent A가 뭘 행동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다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럼 A가 뭐냐 Those 시작됐네요 They view as outsiders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들이 뭐로 여기는 외부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열심히 애쓴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야 너 대우 105동에 살지 막 이러면 어때 두멍 가버리고 싶죠 주식이 요거 뭐야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Freaking out 하겠죠 그쵸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정보가 새 나가지 않도록 뭐합니까 Work hard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정본데 정보는 정본데 어떤 정보 그들이 생각하기에 어떻다고 여겨지는 선호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이란 얘기인데 선호되지 않는 정보라고 여겨지는 선호되지 않는다고 믿어지는 정보란 얘기는 음 선호되지 않는 정보 unfavorable 선호되지 않는 정보 그럼 반대되는 거 선호되는 정보는 뭘까 선호되는 정보 선호되는 정보 그래서 네가 어디가 아픈 네가 무점 걸렸어 그쵸 그건 favorable information 상대방이 알았을 때 favorable information unfavorable information 당연히 unfavorable 모르겠죠 그런 거 됐습니까 뭔가 감추고 싶은 비밀 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리 굳이 알리기 싫은 정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nformation they believe to be unfavorable 라는 뜻 그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감추고 싶은 정보를 그들이 보기에 일본인들이 보기에 외부인 스트레인저라고 여겨지는 여겨지는 뷰가 또 여겨지는 여기다 라는 뜻을 쓰는데 관계되면서 여겨지는 여겨지는 사람들이 정보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getting information 못하게 prevent 하려고 열심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글의 순서는 b a c 가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해 보면 b 에서 뭐냐 어느 나라 서양 사람의 대표인 미국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까발리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뭐 막 뭐 낯선 사람한테까지도 여기에 여기에는 스트레인저스가 보이고 여기에 c 에는 아웃사이더스가 보이는데 아웃사이더스는 스트레이더스랑 결국 똑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이게 좀 얘들을 까발리 좋아해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a 에 보면 뭐로 시작하냐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however however랑 같은 on the other hand가 나오고 있죠 그니까 on the other hand는 정반대되는 걸 비교할 뜻은군요 그래서 반면에 Japanese tend to little disclosing about themselves to others except to the few people with whom they are very clos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on the other hand는 접속 복사니까 당연히 중요하구요 tend to do 에 밑줄 친 이유는 아까랑 똑같은 거 tend to do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는 영향이 있다 little 에 밑줄 친 이유는 그래서 little disclosing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까 거의 비공개죠 거의 비공개 excepted excepted except except 전에 한번 만나본 적 있죠 무슨 뜻이다 또 expect라 그때 그랬었어 except 무슨 뜻이다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란 뜻이 했어 전치사 여기에 to excepted to 가 있는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to others 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자신에 대해서 거의 비공개를 했죠 누구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제외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들이 매우 가까운 사람들만 빼고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disclosing 한단 말이야 disclosing 안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인 거죠 됐습니까 very close한 사람은 몇몇의 few people만 빼고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신에 대해서 거의 little disclosing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동양인들은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별로 쉽게 생각 안 하죠 됐습니까 인제너럴 이제 뭐 시키고 있다 일반화 시키고 있습니다 일반화는 근데 함부로 하면 항상 오류가 생기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일반화입니다 인 제너럴 일반적으로 asians do not reach out to strangers 아시아인들은 reach out to 하면 뭐 이렇게 손을 밖으로 뻗는 건데 손을 밖으로 뻗지 않는다는 얘기는 남에 대해서 알려고 스트레인저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서 해석하면 되겠죠 asians do not reach out to strangers 타인들에게 팔을 뻗지 않는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however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뭐 한다? 뭐 하긴 한다 엄청 뭐 하긴 한다 케어를 하게 아이고 발발 아이고 아 실례합니다 됐습니까? 아리가또 고데이마시 하면서 됐습니까? 엄청 고마운 척 엄청 미안한 척 이게 뭐 do show great care for each other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뭐 하려고 하지 않지만 공개하려고 하지 않지만 알리려고 하지 않지만 뭐 서로서로 배려 여기에 care for great care를 배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배려를 엄청나게 뭐 보여준다는 얘기는 배려한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왜 배려하는지 관계 개선의 핵심은 뭐다 좋아다 됐습니까? 좋아를 이루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네요 마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글 순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 갓 보자마자 이게 뭐다 어떤 fairy tale 같은 그런 종류다 됐습니까? 또는 뭐 레전드일 수도 있고 미스트일 수도 있고요 전설이나 신화 같은 그런 글이다 그래서 전설이나 신화 같은 글은 우리가 이제 뭐 이소부화 같은 것들 이런 거 어릴 때 책 많이 읽어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한글로 이 글을 한글로 읽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매우 유리할 수 있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자 어 갓커드 모이니 모이니 할까요? 모이니 was defeated by a rival 갓커드 드로몰 디널 in a terrible battle up in the stars 모이니 fell out of the stars down to 데즈메니아 to die 그래서 여기에 밑줄 친 이유는 오케이 수동태? 본사의 명사수식이지 이 친구야 was defeated 가 수동태고요 defeat 뭐하다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모이니 한 신이 패배했다 됐습니까? 누구한테 라이벌 신 이름이 모인 드로매디너라는 뭐하튼 어떤 신 얘가 위너고 얘가 루저란 말이야 됐습니까? 얘가 위너고 얘가 루저 전투다 오케이 어디에서라는 말이 뭐 전투자 in up in 이런걸로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아주 끔찍한 전투에서 어디에서 했었던 전투? 별나라에서 있었던 하여튼 뭐 없고 전상에서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up in the stars 에서 있었던 terrible battle 에서 모이니가 졌다 드로마디너로 드로마디너로 한테 졌다 여기에 who are who were 가 낫겠네 who was 가 낫겠네 who was 그래서 be to do 가 되면 be destined to die 아 be destined 보다는 be doomed to die 테즈메니아 라는 곳에 여기 뭐 t가 대문자니까 모르더라도 어떤 장소에 고유명사 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테즈메니아 라는 동네 호주 옆에 있는 어떤 동네인데 그 동네 전설 같은 거 신화 같은 거죠 지금 죽으라고 테즈메니아의 아래에 떨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에이 에 어디까지 읽고 내가 틀거냐 하면요 요까지 읽고 나서 딴 거 읽을 거야 됐습니까? 왜 요까지 읽고 딴 거 읽을 거냐 하면 he took pity on the people 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다죠 됐습니까? take pity on 다운 하면 누구누구를 불쌍하게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라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왜 불쌍하게 why did he take pity on the peopl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대답할 거리가 없죠 그냥 지금 테즈메니아에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쵸? 그래서 에이가 절대로 이어질 리가 없고요 이 내용 해석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다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n he died 그런 다음 그는 죽었다 오케이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고 내가 그만 할 거냐면요 The people hated having kangaroo tails and the knees and they cried out to the heavens for help 여기까지 읽고 나서는 여기까지 읽고는 이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여기 읽어봤더니 여기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했다 그쵸? 뭐 칸가루 꼬리 가지는 것과 무릎이 없는 것을 됐습니까 뭔가 뭔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캥걸 꼬리를 갖고 있다고? 무릎이 없다고?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뭔 일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c가 맞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쭉 보니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나고 있죠 before he died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e의 한 이유는 이게 M이다 D다 M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Before Moan인지 뭔지 died 됐습니까 Moan wanted to give a last blessing to his final resting place so he decided to create humans 창조신화네요 됐습니까 창조신화죠 그래서 Moan이 죽기 전에 그는 뭐하고 싶었다 이 thing이 뭔데 최후의 축복 최후의 축복 최후의 축복을 내리고 싶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의 최후의 휴식처인데 눈을 감는 곳을 resting place 라고 하는 거죠 최후의 눈을 감는 곳에 resting place에 영원한 안식을 취할 곳에 마지막 최후의 은총을 축복을 내리고 싶었다 그래서 Moan you decided to create humans 뭐하기로 결정했다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ast blessing 이라고 있죠 마지막 최후의 축복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긴박한 느낌이 듭니까 여유롭고 뭐 평안하고 이런 느낌 긴박하죠 Urgent한 느낌이 들죠 그쵸 Urgent한 느낌이 들죠 Urgent한 느낌이 들죠 어떤 특박한 그래서 Urgent한 느낌이 들니까 Take it easy 했겠어 뭐 Rushed 했겠어 Rushed 했고 Hurryed up 했겠죠 됐습니까 But 이 나옵니다 But 그러나 He was in such a hurry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도 서둘렀었다 됐습니까 그가 뭐 In such a hurry 뭐 어순도 조심해야 되고요 해석은 그렇게도 서두르는 이라는 형용사적인 의미 있네요 비 동사 뒤에 어떤 시 형용사 전치사 동어리는 형용사 동어리나 부사 동어리 만들죠 지금은 형용사 동어리 그 다음에 ing knowing he was dying that he forgot to give them knees and he absentmindedly gave them big tails like kangaroos which meant they couldn't sit down ok 그래서 knowing 은 왜 ing 왜 밑줄 꺼놨다 눈사고 물이고 그 다음에 death so that to 동격 계속 나오니까 이번엔 동격을 찍어보자. 선생님 이게 어떻게 쏘댓구문입니까? 쏘 안보이는데요. 그래. 원인과 결과. 그래서 대세 해석 어떻게 된다? 그래서.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he knew he was dying. 그러면 뭐 forgot to give는 왜 했는지는 뻔하죠. 그렇죠. give 했어? give 안 했어?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줘야 하는데 잊었다. 줘야 할 것을 잊었다. 줬던 것을 잊었다.가 아니죠. 내가 줬었나? 아이고 줬었네가 아니고요. 줘야 되는데 아 맞다 안 줬다.가 forget to do죠. 이 자리에 그래서 giving이 오면 이상한 뜻이 돼버리겠죠. 자 그래서 해석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ut he was in such a hurry knowing he was dying. 그래서 뭐하니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 했다? 그렇게도 서둘렀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무릎을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리고 end가 와서 한 가지만 잊은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and he absentmindedly gave them. 아 이건 다 읽었지. absentmindedly 뜻은? 오케이. 뭐 보통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머리 있나 없나? 됐습니까? 정신머리 없게도. 됐습니까? absent. 만나본 적 있죠? 결석한. absentmindedly 하면 정신이 나간. 이란 형용사고요. 여기다 ly 붙여갖고. 정신없이. 정신 나간 채. 이제 뭐 할 거니까 absentmindedly 죽을 거니까. 그리고 그는 정신 나간 채로 gave them big tails like kangaroos. 캥거루 같은 커다란 꼬리를 주었다. 계속적 영법과 관계되면서 하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엔드 데이 맞나요? 엔드 잇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우리가 이제 계속적 영법에 관계되면서 하는 이게 선행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문장 전체. 잘 눈치챘어요. 이 문장 전체가 선행사입니다. 지금. 그니까 여기서 뭐 여기 잇은 뭘 잡아왔냐면요. that he forgot to give them knees and he absentmindedly gave them big tails like kangaroos. 다 잇을 잡았어요. 무릎뚜는 것도 깜빡하고. 그 다음에 정신 나간 채로 그들의 사람들에게. 여기 뭐. 대문. 뭐 humans겠죠. humans에게 캥거루 같은 커다란 꼴이 주는 행위가. 의미했다. humans couldn't sit down. 인간이 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앉을 수 없다는 것. 맞습니까? 앉을 수가 계속 서 있어야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얘가 딱 맞고요. 그러면 c가 첫번째 나와있는 선택지는 몇 개가 있나요? 2가 있나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a하고 b 봤는데 b가 당연하게 이어지. 앞부분은 살짝 살짝 봤었죠. a 앞부분 b 앞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he에 b줄 친 이유는. 그렇죠. 뭐 아니죠. then mohani died. 됐습니까? 왜 이래. 왜 비교하느냐. the people hated having kangaroo tails and no knees. and they cried out to heavens for help. 오케이. 그래서 cry out for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뭐를 울부지져 요청하다 이런 뜻이겠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싫어했다. 캥거루 꼴이 가지는 것과 무릎이 없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뭐 하늘을 향해 울부지졌다.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걔 위너가 등장하네요. 위너인 드롬의 디녀를 heard their cry and came down to Tasmania to see what the matter was. 그래서 와서 뭐하는 놈. 이 신이 인간들한테 직접 뭐라고 물어봤을까? 이걸 쌍따옴표로 바꾸고서 이제 이야기처럼 보면 What is the? 옳지. What is the matter? With you humans. 이렇게 했죠. 인간들 뭐가 문제야? 닝간들 뭐가 문제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어지는 것은 a죠. 그래서 여기에 흰은 he took pity on people의 d죠. 그냥 d라고 하면 되죠. 시간도 없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위너였던 그신이 he took pity on people. 그래서 여기에 쉼표가 있는 이유는 뭐가 등장할 얘기란 얘기냐? end가 등장할 거란 얘깁니다. 병렬구조.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에게 bendable knees. bendable. 어떤 묶을 수 있는 무릎을 그들에게 주었고 and he cut up their inconvenient kangaroo tails. 그래서 inconvenient 어떤 뜻입니까? 불편한 꼬리를 뭐 해버렸다? 잘라내버렸다. so they could all sit down at last. 이 부분 해석하면 어떻게 되고? 마침내 앉을 수 있게 되었다가 아니고요. 여기 so 뒤에 뭐가 생겼됐냐? that이 생겼됐고요. so that they could all sit down at last. 해석 다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마침내 앉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의도의 절입니다. 왜 gave them bendable knees 했는데 왜 cut up their inconvenient kangaroo tails 했는데 in order to in order that they could people could or sit down at last 하기 위하여. 마침내 앉을 수 있게 되기 위하여. damn. people lived happily ever after. 사람들은 모두 이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됐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혼날 뻔했어. 자 37번부터 이번에는 문장 삽입이 좀 어려웠어요. 20년 삽입이 좀 어려웠어요. 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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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님 시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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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삽입해야 될 문장입니다. 시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삽입해야 될 문장을 읽고 첫 문장 읽고 분위기 파악하면서 빌드업을 쌓아가야 됩니다. 빌드업을 해야 돼. 됐습니까? 아 진짜 맞잖아. 자 그래서 삽입할 문장. 인 더 유에스. we have so many metaphors for time and it's passing. that we think of time as a thing. that is the weekend is almost gone. or I haven't got the ti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미쳐진 이유는 소 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so that 구문 자 그리고 오늘 so that 구문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명사가 있으려면 search that 구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선생님 여기 metaphors라는 명사가 있는데 왜 so예요? 자 여기에 so가 그냥 쓰인 게 아니고 so many search many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many 때문에 so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so that 구문입니다. 자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metaphors full time에 주목한 이유는 내용상 중요하고요. 해석은 뭐다? 시간에 대한 은유 은유가 뭔데? 좀 더 얘기해봐. 은유법 그 말은 야 한 일곱살도 은유가 뭐야? 은유법이야 얘기해 보겠다. 은유가 뭔데? 은유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면도 있지. 뭔가 그 은유나 비유나 전부 다 어떤 때 쓴다? 뭔가 그렇죠. 뭔가 개념적인 거 개념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가 않죠. 그것을 실제 우리가 실생활 만지거나 접할 수 있는 뭔가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은 하나의 개념이야 시간이라는 거 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선생님 이 이 문장은 내가 맨날마다 야 영어 쓰는 놈들은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편해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death에 주목한 이유는 여기에 death에 비추치는 이유는 얘가 마치 dead is가 마치 뭐처럼 행동한다? for example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라는 식으로 해석해요 이런 식으로 for example 처럼 dead is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즉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자 그럼 보겠습니다 where 에 대한 대답을 시작하겠습니다 in the US 미국에서는 we have so many metaphors for time and it's passing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여기까지 같이 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뭘 갖고 있다? 매우 많은 은유를 갖고 있다 뭐에 대한 뭐와 뭐에 대한 은유 시간과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매우 많은 시간에 대한 은유도 많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은유도 많다 그래서 우리는 think of a as b 는 view a as b 하고 똑같네요 see a as b 하고 똑같네요 우리는 뭐를 뭐로 여긴다 시간을 사물로 여긴다 여기서 we는 미국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들 이겠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을 사물로 여깁니다 즉 예를 들어 그래서 the weekend is almost gone 주말이 거의 다 가버렸다 됐습니까? 또는 i haven't got a time i haven't got i haven't got an ice cream 뭐야 i haven't got an ice cream 아이스크림 없다 i don't have an ice cream 이 뜻이잖아 i haven't got a time 나는 뭐가 없다 시간 없다 됐습니까? 여기 아이스크림 집어넣어도 될 자리에 대신에 타임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마치 뭐 취급한다 사물을 안 가지고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없다 라고 표현하고 뭔가요 소유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지 못한다 라는 것처럼 시간을 생긴 됐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취급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시간이 없네 37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